둘 다 꺼진 밤에 왜 거기 올라가는 건데? 오호 왜 그러는 건데? 거기 올라가서 여기다가 고구마 만들려고 뭐 뚠뚠히 빵빵히 미스테리한 행동을 하시네 거기다가 고구마 만들려고 했잖아 그치? 아 그리워 후방은 왜 거기다가 고구마를 만드는 걸 좋아하던가 그냥 여기다 고구마 만들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? 뭐지? 알았어 알았어 너 어디 딱 걸렸어? 오호 거기 후방 언니가 고구마 만들려고 올라가는 장소인데 내려오는 길은 아가? 도움이 필요하면 이따 송바 부르시고요 어이 봐 어이 봐 아이고 이제 못 가는 데가 있구나 너 잘했다 잘했어 옳지 아이고 잘하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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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루 아 너 내려오는 건 잘 타고 가고 있구나 잘했어요 알겠지요? 알겠지?